개당 15,000원 그러니까 2개 3만원에 스피커 통 12만원 총 15만원으로 만든 스피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썰을 풀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중국산 완음 풀레인지 4인치 가지고 항상 영상 올렸는데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업체 산미에서 나온 8인치 풀레인지 유닛이 상당히 저렴하고 괜찮더라.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저렴하니까 한번 사보자 해서 한조를 구매를 했어요. 이 스피커와 산미 8인치 유닛만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사실 근데 스피커를 그렇게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유닛에 넣어가지고 비교를 하든가 해야지. 아니면 얘의 유닛을 빼고 유닛 때 유리끼리 비교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영상은 정말 죄송합니다. 산미는 유닛만 가지고 소리를 들어봤지만 바이올린 첼로, 목소리, 하여튼 이 중대역대가 굉장히 시원하게 확 바로 귀 앞에서 듣는 것처럼 들리더라구요. 반면에 완음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나 색소폰, 대역의 중역대는 주우우우우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스쿠프져 있는 특징이 있더라구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는 목소리, 색소폰, 대역이니까 이걸로 한번 통에 넣어보자. 지금은 사실 완성 단계는 아니고 통에 유닛만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괜찮아요. 맞기에는 거의 100점 만점에 200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만들어 온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스피커 공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용적률 이런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포기. 시뮬레이터 웹페이지 시뮬레이터 있는데 그걸로 계산했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서 포기. 그래서 100% 그냥 눈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게 만들고 그리고 눈으로 사이즈 정하고. 일단 통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기성품으로 된 통을 살까. 아니면은 요즘에는 원하는 사이즈를 재단까지 다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두 군데를 비교를 하다가 쉽게 가자 이번에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성품으로 된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스피커 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슨 보관함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거기에서 파는 기성품으로 된 제품의 폭, 이 깊이 이게 너무 좁았어요. 그게 19mm 였거든요. 요것만 30mm로 늘리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했죠. 여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소품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받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주겠다 해서 거기에서 그 웹페이지 기준으로는 높입니다. 원래 이렇게 눕혀서 쓰는 용도로 그분이 파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높이를 19mm에서 30mm로 올려 달라고 하고 그리고 스피커 뒤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해하시기로는 이게 위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쓰는 건 이게 뒷판이 되니까 이 판을 정확하게 재단을 하나를 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장님한테. 제가 사실 이걸 스피커를 만들 겁니다. 근데 스피커를 만들려면 작업을 다 하고 마지막 뒷판은 제가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판만 그냥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케이. 저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런 사이즈 구멍을 집에서 뚫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서클 커터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소를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 사실 직소를 이용하면 깨끗한 원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콤파스, 아답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그냥 돌렸습니다. 끝부분이 좀 거칠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포로 마무리도 되고 스피커 유닛을 바깥쪽에서 끼는 방법 그리고 안쪽에서 끼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안쪽에서 끼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뒷판을 접착을 해버리면 나중에 스피커 유닛을 뺄 수가 없어요. 바깥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스피커는 이 스피커 유닛과 맞닿는 부위에 이런 폼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 폼은 사실 안쪽에서 붙이도록 여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나무와 철이 바로 닿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단한 부직포 테이프를 둘러서 안쪽에 붙였습니다. 안에 흡음재라든지 그런 걸 전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물론 그거는 점점 해 나가가면서 소리의 변화를 느껴봐야 되는 거고 또 뒷판을 붙이면서 밀폐형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여기다가 이만큼 구멍을 뚫어서 그 베이스 포트 전면 또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좀 변해가는지를 한번 느껴보려고요.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시원한 중력대가 혹시 이 통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 다른 부분이 올라오면서 약간 묻히는 게 아닐까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시원함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약간 저음은 약간 부족해요. 이 스피컬 가지고 무슨 꽝꽝 거리는 헤비메탈이나 락, 힙합 이런 음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주 딥 저음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에요. 뒷판 붙이고 포토를 좀 뚫고 하면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세팅 이 상태로는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이 들어간 그런 심플한 음악에 굉장히 어울립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테스트 음악을 몇 곡 들었는데 어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부터 이 녹음기로 녹음한 샘플 음악을 몇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녹음기로 듣는 게 실제로 듣는 거랑 완전 다르죠. 하지만 약간의 맛이라도 좀 느껴보시라고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뒷판 달고 포톡 뚫고 흡은 배 채우고 이런 과정은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의 파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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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